오늘 먹방 메뉴는 칼보나라 칼보나 칼보 뭐야 칼보나라 불닭 볶음면 내가 계속 먹고싶었는데 드디어 먹게되요 만들어볼게요 만들어보니까 만들어보니까 어? 소스가 튀겼어 匂이 되게 맛있어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칼보나라의 냄새가 들려있는데 칼보나라에 흐르텍의 달콤한 냄새 그 정도면 뽀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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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면이太다 먹겠습니다 소스 대박인데? 진짜 맛있어 아이고 매운데 왜 이렇게 매운데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엄청 맛있어 fort 너무 맛있어 근데 나한테는 그런거지 못해 이거만 하면 좋겠어 국물이 없는 라면이네 이거는 진짜 한... 3위? 약 2위나 3위나 일단은 좀 아마 근데 뭐 볶음노구리도 진짜 맛있거든 볶음노구리도 진짜 맛있네 볶음노구리랑 이거랑 음... 애매하네 근데 맛떡할거지 못해 다른 불닭 시리즈처럼 絶対 먹어야지 못해 감성은 정말 잘생겼는데 칼보나라에다가 불닭 소스에 정말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2위 1위 2위 3위 근데 그니까 뭐 먹으러 오는 거 좀 오늘 먹으러 먹으러 온thers 5위 5위 8위 10위 아아... 고완을 먹었을 때가 진짜 시원하세요